오늘 우리 예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대강절의 은청을 허락하시기를 주의하며 축하드립니다. 오늘 법원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기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성모 마리아에게 임퇴되었습니다. 이때 마리아는 요셉과 종혼한 상태였는데 요셉의 마음에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자기와 상관이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요셉은 아주 의로운 사람이었고 마리아를 사랑했기 때문에 조용히 파원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꿈 속에 현명하여서 요셉에게 말합니다. 다이세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리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임퇴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이 사건을 덧붙여서 설명하기를 이 모른 일이 된 것을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미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임퇴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오. 그의 이름은 임마뇌리라 아니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되시다 하니라 라고 해석하면서 마태가 이 사건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이의 자비 깨워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라고 분명히 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을 예수라 했다 라고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의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나심에 대한 역사는 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로 창조되어서 사람의 육신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목적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단과 같이 우리에게 영적 교훈, 영적 메시지를 전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에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라고 분명하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21절의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에 보면 이 창석이로부터 요한계시로까지 끊임없이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죄라는 단어입니다. 창석이로부터 요한계시로까지 죄에 대해서 한 번도 강가워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은 사람, 인류인데 아담이라는 이름이 다른 말로 인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따먹지 말아야 하는 선악과의 이름을 다 먹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죄가 인류의 사망을, 사람에게 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완전히 깨어져 버린 존재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없었기에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을 대정하였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반항적이고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성약의 사람들을 되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로 이 땅에 보냈습니다. 돌이키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로 돌이키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선지자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가 숨겨버렸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 때문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말씀은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만 하나님께 반항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한계로 들어오라. 죄의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영혼은 하나님께로 나올 수 없음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메시지 앞에서 도리어 사람들은 이 메시지를 핍박하고 이 이야기하는 선지를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니까 이 죄의 문제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하나의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것은 재난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번제, 소제, 속제제, 속번제, 화목제라는 구약에 5대 제사가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제사를 만드시고 그걸 통해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피해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제사를 중심으로 행하는 예배를 언제나 성막에서 행하게 하셨는데 이 성막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막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누구 어디 앞에서 드려야 된다면 5대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반드시 드리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모든 제사라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피해 제사이던데 이 피해 제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왜 구약의 제사가 십자가를 향할까요? 그것은 사람이 드리는 제사는 불안정하고 한계다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동물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려도 그것은 완벽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완성되는 역사가 있는데 그 완성의 제사, 완전한 예배는 바로 십자가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오직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보혈의 핏값으로서 온 윤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불안정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겨우 드리는 예배의 그림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완전한 예배를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우리는 성탄을 기념하면서 우리의 예배가 인간이 만든 예배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만드신 완벽한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는 완벽한 예배입니다. 구약이 꿇고 왔던 예배입니다. 수많은 구약의 사람들이 이 예배를 듣고 싶어서 그토록 오랜 제사를 들으며 피를 흘리면서 상호했던 제사가 십자의 보혈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써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숙제의 믿음으로써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우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의 건등이 여러분의 영원히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신명에 예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오는 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이어신 줄 믿습니다. 성탄절은 그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이어신 역사를 우리가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의 또 다른 목적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오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하시니 이루시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서 복음은 사람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그리 세상 사람들과 세상 종교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이다 라고 아주 도전을 합니다. 기념기도 사람이 만든 것이다 라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요. 세상의 종교는 제가 봐도 사람이 만든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철학과 사상과 행위들은 인간의 이해 안에 있습니다. 사람이 이해하지 못한 것은 그들이 변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라든 종교든 인간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어디 희승이와 왕이 기도했더니 태양이 10도가 뒤로 물러갑니까? 사람이 기도했더니 태양이 10도가 뒤로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가지고 희승이와 왕이 생명이 15년이 연장되었습니다. 놀라운이 아닙니다. 이뿐입니까? 요소가 전쟁할 때 승리하고 있는데 해가 추려고 합니다. 요소가 10장에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막 전쟁이 승리하고 있는데 해가 추면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싸울 수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불빛이 발전하는 것도 아니고 전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해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소가 태양을 향해서 명령합니다. 태양아 기부원 골짜기에 머물라. 그랬더니 기부원 골짜기에 머무는 것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달아, 아야론 골짜기에 머물라라. 그랬더니 달이 움직이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물을 다 머리 찌를 때까지 하루를 태양이 하늘에게 그대로 멈춰섰다. 라고 요소와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를 세상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과학자들이 지구의 자전을 계속 연구하고 하는데 태양의 십도 머무르는 것, 태양의 하루 머무르는 이 시간이 그대로 비교했답니다. 지구가 돌다가 딱 멈춰졌던 때가 있고 뒤로 갔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과학자들의 미스터리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두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만든 우리를 향한 구원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의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도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람이 만들었다면 그 사람은 흔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배가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약으로부터, 태양을 쌓게 하시고, 또 성막을 만드시고, 성막도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설계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모세님이 이야기하셨고, 모세가 부살레가 오울렬을 통해서 그것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성탄절에 입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말씀대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재림주 심판으로 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오실 줄 믿습니다. 그때는 초림주가 아닙니다. 초란 평화의 왕이 아닙니다. 심판의 왕, 칼의 왕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불러, 이 세상에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심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탄절은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초림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주여 이제 심판적으로 이 땅에 오시옵소서. 우리가 그날을 고대하는 것이 여러분 대림절, 대감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말씀대로 역사를 일으키셔서 말씀대로 모든 것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제자인 줄 믿습니다. 제자에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스승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행하고 완성하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인생 또한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부른받은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의 마지막 목적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인마 아누엘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23절에 보라 자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오. 그의 이름은 인마 아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오셨고 아들의 사명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양자된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 양자된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졌다, 믿음을 주었다는 의미를 상징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저와 여러분이 믿은 게 아닙니다. 공범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습니까? 놀란 것은 공범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믿음을 주의시켜 주신 겁니다. 내 의지로는 예수 못 믿습니다. 내 성적과 내 성깔과 내 본격으로는 예수 못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권하셔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믿음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들께서 그런 사람들을 그냥 불러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 양자의 역이 임하게 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라는 존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셨고 다시 때가 되면 제일 임자로 오실 것을 믿는 신앙고백하는 자에게 주님은 죄로부터 산받는 은혜를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영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은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증거하는 표와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에게는 1666이라는 표가 딱지가 붙어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표가 여러분의 임하에 붙어있는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날이 되면 여러분 피가 있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없는 사람은 사망으로 한 것입니다. 이게 패스오버 6월절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또한 인마누래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인마누래의 뜻은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온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계실 뿐만 아니라 성사미일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의 중심에 성소를 만드시며 그 안에 지성소를 알아가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젊음하신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고 또 나와 함께 하셨고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을 가든지 늘 동행하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엄청난 일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에 여러분의 영혼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영혼의 가장 깊은 지성소에 성사미일제 하나님의 이름만의 법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바랍니다. 내 신경 안에 성사미일제 하나님께서 이름만에 가십니다. 이름만에 가십니다. 아리리아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사람을 하든지 어느 곳을 하든지 사미일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놀란 것은 우리의 호흡보다 더 가까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마음을 비워내고 회견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전결하게 하면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사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받는 가장 큰 축복의 은총인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인마누의 은총이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절의 마지막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의 참된 말씀이 허락되어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예배가 허락됨을 듣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이 없사하시는 말씀을 제거하게 되고 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마외라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성탄의 근총이 인마외라 여러분의 믿음과 함께하시기를 저희 여러분 간절히 주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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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